지금 입장하는 선수들은 특별한 선수죠! 특별한 참가자인 만큼 기대가 됩니다! 봉구! 이제 집에 가자. 난 앞으로 이 사람과 살게 되는 걸까? 찬이야, 나와봐. 봉구 왔어. 안녕? 방에만 있지 말고 산책 좀 하고 와. 괜히 긴장되네. 잠깐만!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? 킁킁, 향기 좋다, 멍. 괜한 걱정인가? 우와, 재밌겠다! 갑자기 왜 이래? 봉구 앉아. 그치만. 어? 육상 선수 맞죠? 저 진짜 팬이에요! 누구지? 누나 친구? 우상은 좀 어떠세요? 쟤도 장난감 찾나? 킁킁 놀이. 재밌었는데. 어? 어질리티는 관심 없으세요? 관심 있으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. 봉구도 병 때문에 일찍은 퇴대. 어? 너랑 비슷하지? 여보세요. 혹시 참가 자격이 있나요? 외국은 견종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한국은 상관없어요. 18개월 이상이기만 하면 다 할 수 있고요. 얏! 재밌다! 잘했어! 한 번 더! 최고야! 운동이 재밌어. 발목도 아프지 않아. 봉구! 대단해. 엄청 소란스럽네. 여긴 어디냐 뭐. 걱정하지마 봉구. 잘할 거야. 누나가 불안해 보인다며. 한 번 더 뛰어보자. 봉구야. 지금 입장하는 선수들은 특별한 선수죠. 은퇴한 육상 선수 김찬희씨와 담직의 출신 봉구입니다. 특별한 참가자인 만큼 기대가 됩니다. 이 연습처럼만. 얍! 거짓없네요.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는 봉구. 폭발적인 스킨이네요. 앞으로... 살게... 이 다음은 폴짝 뛰기. 어딨어? 누나! 넘어졌어? 아파? 괜찮아? 봉구야. 그래. 맞아. 나 또 실패할까봐 두려웠던 거야.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걸 잊고 말았어. 너와 함께 도전하는 즐거움을! 해냈던 거! 봉구야! 그날 우리의 기록은 실격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 아니었다. 봉구! 신기록이야! 이 정도면 1등 노릴 수도 있겠다. 우리의 도전은 이제 시작이니까. 멍냥냥냥두소! 귀여운 굿즈도 보고 가라옹!